2021년 3월 5일 싱어게인 우승 이승윤 최신 뉴스 샬롬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양식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 싱어게인 탑4 아는형님 출연 아는형님 학교를 찾아온 특별한 이들 싱어게인 탑4 강림 방문을 열고 나온 방구석 음악인 탑4의 여유 싱어게인 이승윤 아는형님서 쏘리쏘리 재해석 JTBC 아는형님의 싱어게인 탑4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이소종이 출연했다. 아는형님에 나온 싱어게인 탑4는 낯선 예능 촬영 현장에 수줍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내 탑4다운 끼를 증명했다. 이들은 노래 실력을 물론 성대 모사부터 갱이기까지 숨겨둔 매력을 모두 공개해 형님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승윤 30포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쏘리쏘리 특히 싱어게인 우승자인 이승윤은 아는형님만을 위한 특별 무대를 공개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이승윤은 슈퍼진우의 쏘리쏘리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불렀고 이를 지켜본 김희철과 신동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 아쉬운 건 제 파트를 안 했어요. 싱어게인 최종 1위 이승윤 상금 1억 초대 우승자 클래스 싱어게인 우승상금 1억원 우승상금 1억원과 안마의자 강호동 2위 발표했을 때의 기분은? 이승윤 아직도 무슨 기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상민 불쑥 입금됐어? 이상민 초면에 진심방출 이상민 그렇다면 상금 1억원은? 이승윤 상금 1억원 다 썼어. 근데 내가 갚아야 될 것도 많고 보은해야 될 게 많아서 벌써 다 썼어. 라고 말하고 다니려고 야금야금 쓰려고 이승윤은 1등 상금인 1억원에 대해 갚아야 할 것도 많고 보은해야 할 것도 많아서 다 썼다고 말해 놀라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려고 한다고 너스리를 떨며 야금야금 쓰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마의자는 받았는지 또 1위 부상인 안마의자의 효과를 묻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날 받은 편만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승윤 첫 광고 이승윤 싱어게인 우승 후 첫 광고 네레이션 노래 직접 참여 이승윤 유기 반려동물 지원 캠페인 참여 싱어게인 우승자 이승윤이 첫 광고 작업에 참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1번가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쇼핑 희망이 되다 캠페인 영상이 3일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돌파했다고 잘 밝혔습니다.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의 우승자 이승윤씨가 영상 네레이션 편곡 노래에 참여했으며 평소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이번 11번가 캠페인 활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과거 만든 자작곡 시적 허용을 편곡해 부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10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뭐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영상에는 유기된 반려동물이 구조된 뒤 가족을 찾지 못하면 11일 뒤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전체의 49.8%나 된다는 신실을 보여준다. 11번가는 유기동물 가족 찾기에 함께 나서며 이방을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희망 쇼핑 캠페인도 전개한다. 11번가는 올 한해 2021 희망 쇼핑 캠페인을 통해 사단범인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제주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200명의 고객들에게 입양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어 이수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유기된 반려동물은 구조된 뒤 가족을 찾지 못하면 11일 뒤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음을 맞는 경우가 전체의 49.8%나 된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방을 독려함과 동시에 시청자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희망 쇼핑 캠페인을 소개했다. 평소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수윤은 이번 캠페인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수윤은 최근 인기대에 존경한 JTBC 싱 어게인에서 우승 직후 첫 광고 작업으로 유기발려동물 지원 캠페인에 참여하며 뜻깊은 행보를 펼치고 있으며 화격적인 편곡과 독보적인 스타일러 싱 어게인의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이수윤은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수윤이 출연하는 싱 어게인 탑텐 서울 콘서트는 티켓 오픈 10분만에 전회의 전석이 모두 매진되었으며 접속사 수가 몰려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수윤은 오는 3월 싱 어게인 탑텐 서울 콘서트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JTBC 배달가요 신비한 레코드샵 3월 5일 방송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배달가요 신비한 레코드샵에는 싱 어게인 탑3 주인공이자 가수 이수윤, 정홍일, 이뮤진이 출연해 자신들의 인생곡과 그의 얽힌 사연을 소개한다. 우명 가수에서 이제는 대중의 환호를 받는 유명 가수가 된 이들 세 사람은 가수가 되기 위해 했던 노력부터 경연 후일당 플레이리스트로 선곡한 곡들을 라이브로 직접 선보기까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이들 세 사람은 싱 어게인에 출연한 이후 생긴 놀라운 변화부터 경연을 치르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털어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우승자 이숭윤은 음원 사이트에서 이전 자신의 곡들이 항상 별점 5점 만점을 이룩했으나 싱 어게인 출연 이후 별점이 깎였다고 털어나 MC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기쁘다는 소감을 밝혀 과연 무슨 이유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참가 신청서를 100키로 제출하는 폐기로 화제를 모은 정홍일은 준우선 결과를 예상했는지에 대해 손똑의 때만큼도 없었다며 예선 심사 이후 탈락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이무진은 싱 어게인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탑10에 진입해 심사위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것은 물론 이승윤, 정홍일에게도 애정을 듬뿍 받는 것에 대해 예쁨 받을 짓을 한다고 해서 예쁨 받는다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이들의 싱 어게인 후일담 외에도 이날 녹화에서 탑3 세 사람은 자신들이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를 라이브로 열창해 박수와 환호를 열렬히 받기도 했다. 정원지의 가요광장 출연 3월 2일 오후 생방송된 KBS 쿨 FM 정원지의 가요광장에는 JTBC 싱 어게인 탑3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이 출연했다. 이날 이무진은 출연하기 전과 싱 어게인이 끝난 후 많은 게 바뀌었다며 바뀐 건 알겠는데 머리로 높아진 인기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위를 차지했다. 싱 어게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은 방송이 끝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서 그런지 끝발이 떨어진 것 같다며 그래도 인기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오른 정홍일은 스케줄이 끝나면 대부분 잠을 잔다. 평소 기구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몸이 찌뿌둥하다고 했다. 이날 이승윤은 뒤척이는 호울을 정홍일은 별다를 것 없던 내가를 라이브로 선보였으며 또한 이무진과 이승윤은 영국 속에서의 듀엣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이승윤은 저는 비주류에서도 비주류였다며 비주류 안에서 주류 같은 음악을 한다는 게 이유였다. 제가 음악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게 없었다. 막 유명해지고 싶지 않지만 제 노래는 많이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만족도가 어떠냐고 묻자 제 노래를 많이 틀어주셨으면 좋겠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홍일은 제 곡 중에 록 발라드가 있다. 홍보삼아 와이프한테 불러달라고 했는데 애를 많이 써줬다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제가 서울에 있어서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다. 보고 싶다면서 음성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무진은 아직 겸손하자는 마음에서 초록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직은 노란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한 애청자가 점점 잘생겨진다고 칭찬하자 이무진은 정홍일 역만 처음과 동일하게 멋있고 저희는 지금 얼굴에 갑옷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수윤은 왜요? 라고 반문하며 저희는 음악하러 나왔다. 나중에 언젠간 얘기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찬튜브도 이수윤님의 가수 생활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찬튜브였습니다.